삼성전자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생산라인 신설을 검토 중이고, 미국 테슬라와 차량용 반도체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대만의 TSMC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반도체 시장 선점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배진솔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배 기자, 먼저 일본 투자 쪽을 살펴보면, 우선 분위기가 일본 측이 먼저 제시를 하고 삼성전자가 고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약 300억엔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을 투자해 일본 요코하마시의 반도체 개발 거점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코멘트를 삼가겠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요코하마에는 이미 삼성 반도체 연구시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장할지 초기 검토 단계라 조심스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일본 정부가 투자 압박을 한 것인데요. 반도체 점유율로 따졌을 때 일본 반도체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줄면서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부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직접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만났다고요. 네, 삼성과 테슬라 경영진이 단독 회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테슬라는 삼성전자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의 주요 고객사 중 한 곳입니다. 이번 회동에서 추가로 첨단 차량용 반도체 협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삼성디스플레이와 차량용 디스플레이 협력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삼성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 이유들은 뭡니까? 대만의 TSMC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TSMC는 삼성전자보다 한 발 앞서 일본 구마모토 현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는 등 부쩍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TSMC도 일본의 패키징 연구성감을 지었거든요. 그게 맞대응하는 게... TSMC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분야 1, 2이긴 하지만 시점 정류율에선 3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смотрите,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